행사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 오늘 우리는 전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비빔밥을 비벼서 우리 진주 발전을 기원하고 나라 발전을 영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팅이 완료된 삼천인분 행사에 참여하신 내빛놀께서는 비빔밥이 앞으로 오셔서 비빔밥 퍼포먼스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빔밥 비빔밥 퍼포먼스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삼천인분 비빔밥이 비벼졌습니다. 내빛놀은 수호하셨습니다. 비빔밥은 행사 진행 요원들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천인분의 비빔밥은 진주일신요리학원 정개인 원장님의 진주비빔밥에 대한 고려 누 Trying car 저기 있거든 밥이 이렇게 요로 하는 식으로 다 쓰케져 있거든 국나물하고 요렇게 비빔밥을 줄대요 밑을 여기에서 뒤집어주셔도 되죠 렴 cho 한글자막 by 한효정